시작 화장실 가서 하는 거는? 화장실 가서 하는 거는? 똥 싸고 씻고 양치하고 똥 싸고 씻고 양치하고 야 이런 거 대박이다 야 다 그거 하지 뭐 야 지효야 아니 안 사는 사람 어딨어 당연하지 방수가 보기 싫을듯 세 가지 밥 먹을 때 잘 때 씻을 때 밥 먹을 때 잘 때 씻을 때 야 잘 때? 야 잘 때? 밥 먹을 때 잘 때 씻을 때 야 잘 때? 야 잘 때? 야 너 못 씻으면 돼 야 밥을 씻는 거 맛있어 야 밥을 씻잖아 당수 형님 장소 씻고 씻고 아 너무 갑자기 가니까 당수 형 아 씻을 때 더 언제 봤어 어? 우리 엄마가 할 거야 아니 왜 날카락 한번 가자 런닝맨 PD님이 싫은 이유는? 런닝맨 PD님이 싫은 이유는? 런닝맨 PD님이 싫은 이유는? 못생겼고 말 맞고 짜증내 못생겼고 말 맞고 짜증내 이거는 유족한 사람에게 실시 철민이 형은 못생겼고 됐어 저야 됐어 잘했어 철민이 형이 전 스텝 외모순위 128등 했거든요 128등이라고? 꼴뚱 아니에요? 128등이었어 워너원에 못드는구나 워너원에 못드네 워너원에 못드네 47의 멤버들의 머리에 잘 못드는구나 강수가 전생이었으면 생각나는 것 3가지 도깨비 거지 니타지 입은 나지 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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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도깨비 거지 니타지 입은 나지 말, 말, 말 거진 나왔다 거지 머리 긴 거지، 아이고 이거 거지야 이런 머리 하고 있는 거지 거즈! 거즈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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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즈!